아 이거 또 한다고? 야 딴 맵 좀 하자 이 맵 또 할거야? 아 이 맵 또 만만치 않은데 자 시작했습니다 아 이 맵 만만치 않은데 오케이 한 명 지나가는 거 확인 한 명 또 지나가는 거 같고 출발 출발 2분지 않습니다 이런게 개쓰는거 아니지 한 명 아웃 움직이는 거 뭐냐 한 명은 아웃이시구요 여섯 명 남았다잉 꼼꼼히 다 확인해야 돼 있는 거 같구요 애들 어디서만 쓸지 모르겠는데 자 다 뒤져봐야돼 다 뒤져봐야돼 다 뒤져봐야돼 다 뒤져봐야돼 오케이 아 여기 숨는다니까 이제 2명 2명 터치 다 뒤져봐야돼 숨었을까 야 여긴 안 숨었네 또 야 웬일이야 여기를 안 숨는다고? 어 여기 한 명 정도는 여기 숨는대 원래 안 숨었네 아무도 잠시만 요 밑에? 와 야 없다 여기도 일단 금융 잡았죠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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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 잘하냐 잘하냐 오늘 3명 잘하냐 오늘 다 뒤져봐야돼 4명 5명 3명 5명 4명 5명 6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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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 아 빠지네 어디 숨었니? 겁나 안 숨었다 야씨 어디 숨었냐 여기 잘 숨었어 좁지 아 깜짝이야 잘 숨었어 아 진짜 잘 숨어 아 정말 잘 숨어 아 정말 잘 숨어 와아씨 이거 어디 쏜거야 이거 눈 몇 남았죠? 왜 일 남았다고? 하아 잘 숨었다 진영아 잘 살려라 진영아 잘 살려라 진영아 잘 살려줘 진짜 어 가 야방 눈에 띄가 진영아 어 가 나방 눈애끼가 왜 그러냐 아 좀 잘 숨었다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 이거 애들이 너무 잘 숨었어 이거 엄마 자 3명 나갖고 이제 같이 3명 아 무서웠지 진짜 와 이거 대가리 보인다 터치 이거 남았고 이거 남았고 어 뭐야 야 또 설마 뭐 어디 위에 올라갔냐 이번엔 어디 위에 올라간거 없는데 그래 내가 이거 생각했잖아 아까 그래 이럴거 같더라 왠지 아 미치 몇명 남았지 와 어디 올라간거 없는데 아 뭐야 아 아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 이 새끼 이거 잡혔어 이거 1번 1번 잡혔어 2번 잡았고 3번 잡았고 4번 이거 왜 안 보였어? 뭐야? 5번? 뭐야? 5번을 못 잡았네. 아 더 갔었네. 아 경훈이 아 더 갔어야 돼 와 어디까지 가 미친 아아 말도.. 응 근데 계속 움직이고 있어 응 근데 2분 지나고 움직였어 응 탈락 조국이 근데 박사 박사 움직였으면 탈락인데 박사 떼거든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된다며 와 얘 안보이네 이것도 얘 안보여 더 중요한거는 와아 박사 내 오는거 다 봤겠네 와 이 새끼 다 보고있어 야 나도 안보인단 말이야 저거 저는 박사가 안보여요 봐봐요 박사 안보여 저 앞에 야 안보여 이거 봐 박사 이 새끼 다 보고있었네 이거 와아 경훈이야 어차피 실격이거든 맞지 경훈이는 다 보고있었지만 얘는 움직였기 때문에 실격이에요 얘는 맞죠 2분 0x0 초 0x0 이후로 움직이면 탈락입니다 무조건 와 근데 이게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숨으니까 어이가 없네 아 난 분명히 다 찾았다 생각했거든 나는 아 아 아 아 아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